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재물, 명예? 아닙니다. 건강이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건강합니까? 매일 당신은 건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이 곧가족의 행복입니다. 건강을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어제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오늘의 당신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선택하십시오. 황세라 뉴인균 발효를 만나세요. 행복으로 가는 건강의 기본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양산캠 황세라 뉴인균 발효 건강 접수기간 2020년 2월 1일에서 2월 29일까지 2020년 3월에 뵙겠습니다. 황세랑 드림 황세랑 뉴인균은 건강한 발효의 시작입니다. www. 뉴인균.co.kr18998732 Doyen균